자 이렇게 보호막님 비교방송 안해주셨으며 현대예상 눈탱이 마질법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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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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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忌정 지금 7만원 그리고 181일부터 365일은 10만원 그래서 보험료가 4만 천원 이 셋 중에 오늘 세 개 지금 설명드렸는데 삼성 DB, KB 중에 가장 비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고 나머지 메리치랑 현대해상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어서 지금 DB 삼성, KB 이 중에서 KB가 가장 비싼데 나머지 메리치와 현대해상 설명해 드릴게요. 자, 다음은 메리치예요. 자, 메리치는 남성이 저렴해요. 근데 오늘은 여성 50세 여성 기준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시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가 있다. 제가 일부러 메리치를 폄하거나 메리치가 안 좋다고 여성 일부러 한 게 아닙니다. 원래 저 보험망은 예시를 여성, 특히 40대, 50대 기준은 많이 해요. 여성은 메리치가 비싸다. 남성이 저렴하다는 거. 자, 일단은 355 보험이에요. 역시 여기 보시면 48,950원 역시 KB 이상으로 보험료가 비싸다는 거. 내용은 똑같아요. 20년당 90세의 비갱신형이고요. 여기 보시면 역시 질병가 상해 20만원 간병인 사효일당 나오고 그 다음에 181위부터 365일까지는 15만원 똑같습니다. 그리고 유안병원 제외된 건 5만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역시 5만원 똑같고 간호간병 간호간병 1위부터 181위 7만원 181위부터 365일도 7만원 근데 타사는 181위부터가 10만원인데 이거 좀 낫네요. 뭐 이건 큰 차이는 없지만 그리고 역시 질병도 1위부터 181위까지 7만원 181위부터 365일까지 7만원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저렴하지가 않다. 48,956원으로 측정이 되었고요. 자 다음 멜츠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야 되겠죠. 자 멜츠 3105에요. 3105 3105는 보험료가 어우 비쌉니다. 타사 디비나 삼성은 3만원대의 초중반인데 43,780원 그래서 남성은 멜츠가 저렴하지만 역시 여성은 최악이다. 메리츠 시험장님 죄송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팩트에요. 자 그래서 20년나 90세 만기 보장 내용은 똑같아요. 20만원 질병상의 20만원 똑같고요. 유암병원 5만원 5만원 똑같고 간호간병 7만원 7만원 똑같고 그래서 181위부터 15만원 15만원 똑같고요. 간호간병 181위부터 7만원 7만원 타사는 10만원인데 좀 이런 부분도 좀 아쉽습니다. 보험료는 43,000원 아까 DB가 385가 얼마였죠? 35,000원 정도 했어요. 그리고 아 31,000원대였죠? 죄송합니다. 31,000원대 삼성화재가 3105가 얼마였죠? 35,000원대였어요. 35,000원대 그거에 비해서 역시 43,000원이면 남성은 저렴하지만 여성은 드럽게 비싸다.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상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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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쌉니다 비싸 비싸 20년당 90세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역시 상해 20만원 그리고 요한병원 5만원 간호간병 7만원 181일부터 15만원 여기까지 상해 똑같구요 그리고 역시 181일부터 365일 상해 간호간병 10만원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상해죠 질병은 20만원 그리고 181일부터 365일 15만원 요한병원 5만원 간호간병 7만원 그 다음에 간호간병 역시 181일부터 365일까지 10만원 근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네 너무 비싸 5만4천원 3호가 5만4천원 너무 비쌉니다 자 다음은 역시 여기 보시면 310 310 보험도 3만9천원 그나마 저렴하긴 하지만 3만1천원 DB 손해보험의 385 혹은 어 저 어디죠 삼성화재 310 5보다 역시 3만5천원보다 보험료가 비싸다는거 그래서 한 3 4위는 하겠지만 1위는 아니다 현대상 그래서 보장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그냥 패스할게요 다음은 흥생 흥생 같은 경우는 왜 올려들었냐면 갑자기 손해보험 빅5 멜치헌대 DB KB 현대해드리는데 왜 갑자기 흥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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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이 나오냐면 일단은 흥생 355 간편보험이에요 흥생 흥생 명은 어깨 누적 기존의 손복거 가입하고 추가로 알파로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깨 누적이 45만원까지 가입이 되다보니까 기존의 삼성 DB KB 멜치 현대 가입했는데 난 좀 더 더 가입을 원해 하신 분들은 흥국생 명으로 중복해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망보험금 100만원 넣어드렸구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지금 요양병원 5만원 추가로 가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요양병원 제외된 모든 병원에 대해서 20만원 그리고 간호감병도 중복가입 되니까 7만원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20년낮 90세 비갱시형이구요 50세 여성 기준으로 일단 사모 간편보험이에요 역시 보험료는 비싸다 그래서 하나만 가입하실 분들은 삼성이나 DB로 가입하시구요 중복해서 원하신 분들은 보험료가 좀 더 비싸지만 업계에 누적이 45만원까지 중복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흥국생 명 보험료가 비싸다 할지라도 중복가입 원하신 분들은 5만8천원 내고 흥국으로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요런 식으로 가입하면 미친 대박이지 않을까 저 보호망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호망님 비교방송 안해주셨으면 현대해상 눈탱이 맞을 법 맞습니다 그래서 현대해상 멜치화재 지점장님은 정말 죄송하지만 저 보호망은 공정과 상식 그리고 각각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방송을 해드렸습니다 하지열한 바쁘z 하트 보호망 Jake